자, 곱셈 50평 형식 계속해 보겠습니다. 합과 제곱의 합이 나와 있는 경우 a-b를 구해주세요. 자, 먼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겠죠? 물론 뭐 이걸 넘겨도 되고 이쪽 와도 되고 똑같아요. 자, 이게 32는 36 빼기 2ab가 되겠죠? 자, 2ab는 4가 돼서 ab는 2를 구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요거랑 또 요거만 알면 뭐 끝난 거죠? 자, a-b를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a 플러스 b를 제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4ab 차이가 나죠? 자, 이것은 6이니까 36에 2니까 8 빼고요. 자, 그 다음에 28입니까? 자, 그러면 a-b는 얼마입니까? 풀마 2루트 7이 되겠죠? 자,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. 자, 간단한 문제입니다.